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160ml 아침에 차고 일어나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왔어요? 아, 우리 왔어요? 아, 우리 왔어요 쿵찰리 아침부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왔대요 쿵찰리 왔어요 아침부터 깜짝이 났어요 귀염둥이, 귀염둥이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얌전하게 잘 있네 부릅 이 둥그레 여긴 어디지? 엄마 방이지? 응? 엄마가 투톡 됐어요, 투톡 엄마가 소만세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침대가 이제 꽉 다 찼습니다 진짜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까지 다 클리어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소금 바닐라 소금 바닐라 월드콘 또 뭐 있었더라 하여튼 이름 특이한 막 마카롱들이 있더라고 와, 쿵찰리 아버지가 선물 사왔어요 이 마카롱 먹어도 되나, 근데? 먹어도 되지 않았나 마카롱 이야, 맛있겠다 아, 크림브릴레도 하나 사왔고 짜란 아, 고구마 뭐시기 라떼인가 이게 마약옥수수 오, 대박 이게 생크림 뭐고 이게 이게 크림브릴렛 이게 소금 바닐라 우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깜짝이 아빠 짱 깜짝이는 빰마드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거 웃기다 이거 팔도 이러고 되게 사람처럼 자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여기 여기 이거 팔이에요 팔, 깜짝이 팔 여기 잠잠해, 진짜 아, 웃어졌어졌어 아, 기분 좋아 바깥처럼 이렇게 해봐 헤헤, 이렇게 엄마 품이 기분이 좋은가 보네 헤헤, 이렇게 귀엽다 짜란 옥수수를 먹어보겠습니다 옥수수 맛이나 하나? 응 단짠단짠인데? 아 조금방 하나도 있는 거 저 집은 단짠단짠이다 그 다음에 날씨가 나가지고 응 저기 그 사장님이 안절부절을 못하겠지 오빠 커피 마시면서 좀 잠깐 가고 오고 보고 있었거든 네 아, 혹시 여기 노클노클해진다고 맨날 좀 다시 먹으실까요? 여기서 먹어보는 맛이지 여기서 먹어보는 맛이지 응 땅콩 소스 안 먹으면 돼 땅콩 군고구마 아이스크림이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깜짝이야 응 깜짝이야 응 옥수수 아이가 그래놨다 그렇지 응 근데 진짜 그 마약옥수수 맛 살짝 난다 삼성빵? 그 옥수수 마약옥수수 팔잖아 아 어어어어 맞네 응 공찬이 똥돼지 되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만 먹겠다 그래갖고 저녁에 또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공짜로 위에 나왔는데 공짜로 위에 나왔는데 요거는 얘기했구나 오유 오바 오유가 오유를 다 먹잖아 진짜 오유를 아이스크림 튼튼 공짜가 너무 웃기다 지금 자세 지금 자세 뭔가 스머프 같아 귀여워 모유! 모유로 다 먹잖아, 갑자기. 콩자가... 너 지금 너무 웃기다, 지금 자세. 뭔가 스머프 같아. 귀여워. 콩조이, 안녕. 잠 깼어요? 잠이 오는데? 콩짜기 편집하면서 간식 먹기. 오늘은 호빵입니다. 탓호빵. 저는 오렌지 주스. 탓호빵. 이거 먹으면서 편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짜기. 영상에서도 클리어. 여기서도 클리어. 잘 먹었습니다. 여기 콩짜기 왔어요. 만세하고 자는 중이에요. 아이, 잘 잠나요. 하나. 아, 콩짜기는 좀 그렇게 편하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됐지요? 어머, 깼어? 토투 콩짝이 22일째 침대가 엄청 작아졌어요 엥? 콩짝이 왜 갑자기 눈을 떴어요? 응? 눈을 반짝 떴네요 공짜기 재우고 마카롱 타임 그래서 말하고 완전히 똥돼지 내면 돼지빵을 한 번만 먹겠다 아이고, 전화기 떠먹어 이번에는 이거 소금 바닐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깨끗말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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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먹을게 고구마 비벌 이 그릇에 아멘 응 회자가 일어났어요? 공적이 23일 됐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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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생신고 됐습니다 나 밥달라고 그러는게 알았어 알았어 밥줄게 밥먹자 공적이 또 밥먹으러 왔어요 응 응 밥먹은지 한시간밖에 안됐는데 자꾸 안자고 또 먹을거야? 아 밥주세요 하는거에요? 응 귀요미 카메라 의식하시는건가요? 오늘 저녁은 똥가스입니다 똥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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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라란 똥 똥가스 똥가스 똥 똥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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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 우리 소 오늘 조리업 마지막 날인거 알고있나? 내일이면 간데이 집에 그럼 짜기는 뭐 아무 생각이 없다 내가 죽는거다 땡그란거 보소 어이구야 얼굴도 땡그러 아이고 동자승이야 동자승 동자승이 여기 동자승이 여기 있어 동자승이 여기 있어 너무 귀여워 동자의 얼굴이 도실도실해졌어 동자승이 여기 있어 짱구가 됐어 짱구 응 얘 이쁜지는데 입 밑에 지금 묻혀가지고 밥 묻어가지고 지금 귀여워 응 안녕하세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막 고여 양쪽에서 엄마 아빠가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빠다니 퍼두 하지마세요 네뽀로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 도둘보들 도둘보들 엄마가 이제 뱃속에서 열대 키였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ㅋㅋ 계속 봐야되는데 호재보들 다 깼다 뾱뾱 뾱뾱 뾱뾱뾱 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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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트름을 시켜주고 있어요 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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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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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습니다 헛 플리어 뾱 뾱 뾱 뾱 뾱 뾱 견우빵이어즈에 새로 보리차를 사왔습니다 보리차리필 보리차 너무 맛있습니다 짠 우리는 다 먹었어요 마카롱 하나 더 쩝쩝쩝 딸기 마카롱 음식으로 하나 더 먹겠습니다 아니다 크림브릴레 먹을래 짠 크림브릴레 크림브릴레 결국 마카롱도 다 먹고 간식도 다 먹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포도주스 마카롱 끝 다음은 크림브릴레 크림브릴레 콩짝이 오늘 조리한 마지막 크림브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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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깨메 prime 크림브릴레 크림브 크림브릴레 크림브릴레 크림드브릴레 크림브 오늘은 크림브릴레 크림블레 안녕하세요 진짜 롤씨 까맣게 나네 아이다 원래 새까맣다 쭈쭈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진짜 더 구리네 이거 50cm 태어났을 때 그 크기 지금 다리를 피고 있어서 기네 원래 이렇게 다리 옮기고 있으면 딱 이 사이즈잖아 이렇게 드럼 시켜줘 아 귀여워 대박 보자 아이다 다행이다 오줌싼 기저귀가 아니네 기저귀 애기라서 기저귀처럼 아장 아장 포르스도 있어요 벌써 뒤에서 보면 펭귄같다 귀엽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런 재능성도 있어 요로케 오십센치로 제작했어요 오십센치로 제작했어요 귀여워 귀여워 범죽이 25일 됐어요 범죽이 25일 됐어요 범죽이 오늘 이제 집으로 갑니다 범죽은 어렸다 범죽이 25일 안났음 밥 줘? 알았아 알았아 Ensign 이럴수 눈이 안 가는 게 날아 자 적극 범죽이 손으로 어색 웃었다 아이 기분 좋아 주무세요 그러시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서우 오늘 집에 가는 날 집에 가야 돼 아이고 오 이제 아빠 다 됐기 기저귀 확인해 주시고요 안쌌어? 침대 트질러 한다 이제 봉장이 커가지고 발 지금 구부리고 있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처음 조리원 갈 때마다 폭풍 성장 처음이 될 것 같아 여기 조막만 있는데 엄청 커졌어 집으로 가자 잘 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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